안녕하세요 작은언니입니다 오늘은 이번 봄 신상 제품들로 좀 더 데일리하고 화사한 코디 소개해 드릴게요 시원한 소재감과 기본 핏감을 가진 플라워 셔츠입니다 마치 가재 손수건처럼 쾌적하면서 엄청 가벼운 소재의 셔츠라 초여름까지도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장곳 프린트에 화사한 무드로 봄철 이쁘게 코디해 주세요 한 벌 코디가 쉽게 되는 스마트한 원피스입니다 스웻셔츠에 시보리가 스커트 위를 덮는 형식이라 더욱 감쪽같이 투피스처럼 보이는 제품이에요 코디 걱정 없이 한 벌로 캐주얼하게 착용하기 편하고 심플하고 세련된 스타일로 어느 옷과도 잘 어울려 활용하기 좋습니다 밝은 컬러감으로 봄 여름 발랄한 캐주얼 룩으로 입기 좋은 일자핏 팬츠입니다 실루엣이 부하지 않고 깨끗하게 떨어지는 핏이라 니트나 블라우스 자켓 등 세미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는 디자인입니다 봄 신상 제품들로 이쁘게 코디하시고 작은언니는 다음 영상에서 더 이쁜 코디 소개해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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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